미니온 침대 근데 옷을 때 너무 비슷해 어떻게 해? 너무 닮았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What about you? 너무 신기하다 민유언니 지금 너무 기대돼 그러니까 열심히 갈까요? 나 너무 기대돼 아 너무 두 분 걸리는데 너무 신기하다 여기야? 우와 차가워 있어 언니 어디에 숙소에서 살아? 예쁘다 차가운 게 어때요? 우와 예쁘다 예쁘다 앉아 앉아 대박 너무 예뻐 오우 칼 칼 아니 The real thing hundreds of years ago 백 년 백몇 년 될 때 아 옛날에 전쟁할 때 코끼리 타고 전쟁했는데 그 그 썼던 웨펀들이 여기 우와 우와 It's the real weapon Used in the real war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박물군 뮤즈엠 뮤즈엠 그래서 이 두 개 옛날에 구독 들어와서 훔쳐갔어요 이야 낫다 진짜? 네 여기에서 4번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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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두 개만 가져갔어요 다행이다 팔 수 있으니까 어 진짜 태국 공주였구나 어 언니 잘한다 이거 뭐야 언니 그거 언니야? 어 나야 아 귀여워 완전 쪼그맨 그치? 아빠 너 속했어 프레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엄마 프레디 프레디 진짜 신기하다 민희 집으로 나도 신기해 신기해 기억하니까 그의 매트리엠 루프 너무 많이 됐어요 아 지금 와 아빠 우리 엄마가 내 아기 사진 준비했대 와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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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슈 우와 진짜요? 엄마 너무 멋있어 진짜? 어 대박이야 언니 거의 누구야? 야 야 나 안에 허락 안 받았는데 누구지? 너무 귀엽다 누구지 이거? 이거 일본에서 찍었어 와 멋있다 오빠 형 오빠 되게 잘생겼어 와 잘생겼어 세쌍 중인데 이거? 맞아 아 진짜 어렸을 때 패션이었어 언니 근데 똑같이 생겼다 우리 나 넥팩 나 넥팩 나 넥팩 우리 나 넥팩 너 넥팩 너 넥팩 나 넥팩 나 넥팩 나 넥팩 나 넥팩 넥팩 언니 이거 누드 누드 사진 아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까지 괜찮아 귀여워 언니 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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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와 근데 진짜 이거 완전 사랑이다 너무 예뻐 와 나도 오랜만에 봤다 예뻐 마미! 마미! 네? 약간 어르신의 어르신이 어르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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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어떤 어르신? 좋은 어르신 카카오티 정말 솔직하게 말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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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타네 옛날에 더 말 많았었지 지금보다 지금 그렇게 말 많지 않은데 나중에 따라서 외워다니 파워가 나요 그니가 많이 울었었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니가 많이 울었었지 진짜? 정말 진짜? 진짜? 근데 그니가 어르신이 때때나 그니가 많이 울었잖아요 그니가 센티브 아 더 센티브 네 감동을 많이 반하셔서 그래 네 센티브 아 너무나 저는 부모님 안받아있지 내 부모님들 앞에서 엄마 아빠 아버지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년이 아니라 한국에 처음 갔을 때 그냥 대놓고 울었어 아버님 앞 딱 계셨던 그 때 시원 너 잠라이 원티 잠라이 나 처음에 한국 도착했을 때 그 아빠가 평가 보러 왔었어 그래서 딱 그 그때 이사님이 나보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왜냐면 이제 가시니까 아빠 보고 울었어 진짜 맞아 신기하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 언니 집에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 만약에 민니가 가수가 안 됐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은지 유니버스티 아 이렇게 실증하고 하는라 경spl vintage 정말 cena 완전히 나름 우리 여기 뭐라고 넘어 하지만 너무 함께 예이 우와 찍어야 돼 아까 거기 그 7만원짜리보다 더 맛있겠다 그러니까 찍어야 돼 어떤 거 언니? 초점한 거 맛있어 이거는 계란 이거는 언니 맨날 가져왔던 거 같은데 맞아 진짜? 가져가서 뭐야? 뭐야? 토마토 같아 신기한 맛 이거 맛있어 콩이야 콩 어 콩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컬러 떼잖아 아 이거 카메라 하고 있어 신기하다 와 완전 여기서 진짜 태국 체험 다 하고 간 거 같아 좋아 나 이제 태국에 대해 잘 알고 하다 장기 저건 인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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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 인서트 갑니다 나 맨날 친구 너가 친구 내가 친구 나 맨날 친구 진짜 민윤이랑 똑같이 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엄마한테 배워 이 곡은 스스로 나 요지는 쏙 닭할래 그럼 여趣! Or not having oneure Oh, 해야건壓 나는 처음 찍자 하 기자 하 Anyone 사진 찍자 와 대박 엄청 멋있어요 우리 진짜 이거 엄청난 공연이다 테이uff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만져도 생각하니 아주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과의 아픈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Q. 네, 네 Q. 네 Q. 네 Q. 네 Q. 네 Q. 네 Q. 네 네. 이 것들을 원해주는 게 절대 걱정하지 못하고 가장 행복한 것들은 이 멤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대하여 걱정하지 못하고 제 부모님들에게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말하느라 정말 그녀는 당신이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정말 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심해. 네, 서로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영상 통화를 많이 봤잖아. 그래서 솔직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또 직접 봐서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오쿠카! 저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싶어요. 저iseen 집에서 여기 오는 오후. 그리고 시작 boom은 night에 고생ốileye다. 그리고 나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잘먹고 싶을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오쿠카! 고생하세요! 고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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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지막 박스야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이제 치러 가나 봐 아니 숙소 어딜까? 완전 좋은 숙소라는 소문을 들었어 내가 내 기술에 좋은 숙소는 일단은 24시간 음식 무조건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마사지 마사지 돼 있어야 되고 수영장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먼저 내가 나는 침대만 있어도 감사해 아니 침대에 겁나 좋은 거야 침대는 자동 마사지 돼 일단 가보자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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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타야 나 진짜 오고 싶었어 그니까 나 여기서 자도 되는데 나 진짜 야야야 괜찮은데? 나 너무 졸려 여기 괜찮은데? 여기 괜찮은데? 엄마가 제일 잘 오고 싶을 때 응 응 엄마한테 너무 잘 chant다 아 엄청 좋았어 아! 아 저기가 방이구나 난 못 켜 여름 왜 이렇게 아늑해? 네 그냥 너무 좋았어 이거 좀 귀여운데? 어디야? 이것이 럭셔리 라이프인가? 이야 아무도 없어요 엄청 까매요 아 안녕하세요 이것이 럭셔리 라이프 우리 자리 정해요 그거 정해야지 일어나자 나 각자 정해봐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나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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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이 오늘 이겼어 나 오늘 진짜 못 찾는다 이거 진짜 나 진짜 화날 거야 우린 이미 정했지롱 너는 안 해줘 나는 안 해줘 나 왜 이렇게 이겼어 안 해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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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미리 이겼어 나 왜 미리 이겼어 나 왜 미리 이겼어 나 안 해줘 안 해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얘 쉬와요 쉬와야 여기 너랑 잘 어울려 너 옛날에 쓰던 데랑 비슷해 좋다 가위바위보 씻어 씻어 빨리 씻고 찾아 여기서 내일 놀면 되겠다 어 안녕 안녕 내일 와요 빠이 가위바위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누가 줘요. 진짜 깜짝 놀랐어. 너 밥 먹어야겠어. 조식 챌린지. 조식 먹을 사람. 조식 먹을 사람. 뭐예요? 조식 챌린지 그만해. 야, 나 조식 안 먹으면 하루 시작이 안 돼. 야, 나이가 들었어. 아침을 안 먹으면 뭐를 먹을지. 야, 조식 시켜줘, 우기야. 우기야. 빨리 다가오지 마. 언니, 조식 시켜줘. 조식 시켜줘. 아, 맛있어. 언니는 빵이랑 치열. 입 막아버릴 거예요. 입 막아버릴 거예요. 몰라, 여기 뭐 있는지 몰라. 빨리 와.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조식이 오늘 그렇게. 그거! 태국 죽도 시키래. 태국 죽 뭔데? 원래 아침에 죽 많이 먹어. 고건의 엉덩이를. 여러분 어때요? 잘 잤어요? 잘 자겠니? 왜? 왜 못 잤어요? 운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여기서 잤어? 여기 아직 가위바위보를 잤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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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어. 왜 다시 자는 거야? 야, 풍경 좀 즐겨. 난 풍경 즐긴 거 싫어해. 여기 숙소를 즐기는 거 좋아해. 거기 갈게. 가보자. 아, 좋다. 해째니까 더 좋은데? 응. 완전 날씨가 좋아. 여기서 살고 싶다. 응? 나 이거 오징어랑 사진 찍을래. 너 친구랑 찍는 거야? 응. 오랜만에 내 친구 만나서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응. 넌 게임으로 갈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태국이 좀 맛없는 게 없어. 근데 나 궁금해. 원래 침대에서 과자 먹어도 괜찮아? 원래 호나, 호나도 호나. 왜? 호리더. 호리니까. 그래? 나 우리 집에서 또 먹어. 그지, 막상 먹으면 먹어. 나는 추위를 진짜 많이 타. 얼음에도 뭔가 추워. 그래서 이렇게 항상 덥고 여기서 이렇게 먹어야 돼. 아, 귀여워. 야, 이거... 이거 먹으면 조식 되겠는데? 나 하나도 안 배웠는데. 좀 그만 먹어야겠다. 안 돼, 나 조식만 주고 먹고 싶어, 지금. 여자가 거의 다 여자긴 해. 오! 오! 언제 좋아했던 사람, 언제 좋아했던 건데? 야! 오! 오 마이 갓! 야, 야, 과자 멈춰, 멈춰. 왜? 왔어? 미쳤어. 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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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리얼도 있어, 언니. 어? 그래? 야. 시리얼랑 우유. 오! 나 시리얼 먹어야 돼, 무조건. 오 마이 갓! 왜 이렇게 화려해? 아침에. 응. 화려한 거지. 와우. 과자 왜 먹었지? 과자 왜 먹었지? 우리가. 근데 이게 과자로 살짝 준비를, 위를 그거 해놔야. 좀 시작이야. 이제 장을 좀 운동하고 시작하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응. 우리 오늘 뭐 하지? 맛있다. 오늘 놀아. 오늘 놀아? 수영도 할까? 맛있다. 해야지, 여기 수영이 있는데. 우리 투어하면서 한 번도 못했지. 아, 했네? 나 했어. 몇 명 했네? 나 수아가 했네. 나 안 했어. 수아가 가르쳐는데? 수아가 기억해? 응? 기억해? 내가 가르쳐는데? 응, 나 잘했어. 응. 그렇지, 우기야. 나 잘했지? 뭐, 어쨌든. 어쩜 이 안에서는. 응, 응. 응, 응. 짜고 보여. 안 좋아서 보잉. 내가 흘렸네. 어? 아, 뭐야? 내가 시킨 건가? 아니. 아니, 시켜서 못 시켰어, 혹시? 너무 맛있어, 네? 아니, 아니, 아니. 야, 민민이는 너야? 나 시킨 줄 알았어. 언니가 시킨 거야? 아니, 왜 시킨 거야? 아니, 이건가 봐. 이번엔 뭔가 가볍다잉. 살 도는 아이들 외에 시급 주위 박스. 여러분, 봅니다. 이상하면 닫아줘요, 언니. 원, 투, 쓰리, 고! 닫아줘요. 아, 뭐야? 혼자 보게. 언니, 뭐야? 우리, 우리 너무 해. 엄청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야, 귀엽다. 야, 진짜 귀여워. 자, 지금부터 제대로 즐기는 자유 시간. 아이들 여러분, 어제 여행의 몇 화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컨디션을 위해 프라이빗한 물놀이 공간을 마련했어요. 상자 속 물놀이 소품들로 자유롭게 물놀이도 즐기고, 간식도 즐기며, 행복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오! 물놀이 복장으로, 탐복 후, 술장으로 모여주세요. 오케이! 잘! 자, 이거 이따가 하고요. 사진 겹고? 네,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우리는 좀 느리게 먹는 편이야. 우와! 우와! 수영장이야! 우와! 아, 너무 좋아! 대박! 너무 예뻐! 들어가, 괜찮아. 우연! 시원해! 시원해! 역시 막내들이, 세력이 달라. 태닝을 좀 해보자고. 우와, 이거 진짜 행복이다. 우와, 바람 불어. 나도, 나 태국에서 살래. 나도. 나도. 나도 태국 살래. 아줌마도 괜히 없어. 야, 왜 들어왔어? 저 빨간색. 야, 빨간색이 뭐가 무서운데? 용돈 팩스들 위해 다 같이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 언니. 말이 안 돼! 야, 미안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뭐야? 아니, 저 가야. 던질게. 너 빠져. 한 번, 한 번. 와, 나 주셔서 한 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우리 현재 여자 그룹에서 진짜 잘하는 편이에요. 함께해 주세요.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타자. Yes.